안녕하십니까 공명호 tv의 공평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늘까지 무려 143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재검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감출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9월 5일날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의원의 주장입니다. 기이하다 할 정도로 그동안 대법원은 재검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변화가 있다는 그런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법원 재검표 움직임입니다. 9월 7일자 동알보에 배석준 기자는 단독 보도 형식으로 4.15 총선 사전투표 의혹 재검표 나선다는 그런 취재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단독 보도 형식을 취했고 또 동아일보 이외의 국내 그 어떤 언론사도 대법원 재검표 움직임에 관한 기사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대법원이 재검표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검표 가능성을 언급한 최초의 보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9월 7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 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야당 국회의원 등이 제기한 125건의 선거 소송 가운데서 인천 연수월 선거구에서 재검표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월 지역은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을 2893표 차로 근소하게 앞서서 단승된 곳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선거 소송은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돼서 김상환 대법관이 주심을 맡을 예정입니다. 대법원이 재검표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하면 주심인 김상환 대법관이 소부 변경이 없는 한 박상욱 대법관 안철상 노정희 대법관 등과 함께 정거보전 신청이 인용돼 투표정이 보관된 인천지법 수개표 현장에 직접 가게 됩니다. 재검표는 자동개표가 아닌 수작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인천 연수월 선거구를 시작으로 해서 건수한 표 차이로 당선 여부가 결정되거나 논란이 큰 선거구에 대한 추가 재검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선거 소송이 제기된 모든 선거구에 대법관이 직접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관할 법원의 법관을 수명법관으로 지정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5 총선 직후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의 득표율이 사전투표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법원에는 현재 접수된 선거 소송만도 모두 125건에 달합니다. 선거 소송이 대법은 1부 2부 3부에 배당되면서 대법관마다 각각 10건 남짓의 사건의 주심을 맡게 됩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는 선거 소송이 불과 13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총선 선거구 가운데서 31곳에 대한 정거보전 신청도 하급심에서 인용됐습니다. 정거보전 신청은 선거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정거를 보전하기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에 해당합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9월 8일 날 퇴임하고 난 다음에 이흥구 대법관이 후보자가 취임하면 각 소부의 대법관이 바뀔 가능성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검표 절차 일정은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아일보의 단득 위에 다른 그런 언론사에서는 이 기사를 취재하지 않고 또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동아일보 백성준 기자의 대부분 사전투표 진행에 관한 기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뜻 재검표에 나서게 될지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다만 재검표에 응하는 변호인단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가짜 사전투표지를 간별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전투표 용지를 프린트하는 데 사용하는 앱선 프린트의 경우는 앱선 프린트 헤더 크리너 일명 앱선 잉크 크리너를 사용하면 인쇄된 글자가 녹습니다. 그러니까 인쇄된 글자를 치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인쇄소에서 인쇄한 글자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크리너를 사용해서 조작 여부, 유령 투표 여부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앱선 프린트로 만들어진 사전투표 용지는 좌측과 우측의 최소 4mm 여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가짜 사전투표 용지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밖의 QR코드 일렬번호를 확인한 작업도 이번 선거에서는 무척 중요합니다. QR코드 리드로 일렬번호가 각각 다름을 확인하고 투표 분류기 노트북에서 서브로 전송되어 보관 중인 투표 이미지 파일을 먼저 요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재금표에 응할 것이냐 응할지 않을 것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통 시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여부를 판관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으로서는 재금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려야 될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이 집권 여당의 그런 바람이나 요구에 부응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습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보도처럼 만일 대법원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재금표를 실시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금표를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동기나 동인이 집권 여당에서는 강하기 때문에 과연 동아일보의 보도대로 대법원이 재금표에 들어가게 될지는 지금까지 여전히 저는 물음표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시민들은 대법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대법원으로 하여금 조속한 시간 내에 재금표에 임할 것을 계속 압박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주장해야 될 것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과 진실과 정론을 펼치기 위해서 온난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특히 공데일리는 선거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TV도 한국 상황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